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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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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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염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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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달린 게 이렇게 하세요 아 이거예요? 그래 이거 하나 드려요 지금 저거 다르라고 응 아 국차 난리국차 달린 것밖에 안 돼 하나 드려 이거 뭐지 이거? 그건 오소리감트 오소리감트 오소리 5,000원 이건 4,000원짜리 뭐가 사이즈? 뭐 사이즈가 틀리죠? 두께도 틀리죠 그쵸? 그걸로 가지고 넣는 거에 낫지 않나? 넣는 거 큰 거에 넣는 거예요 이거 좋네요 두껍네요 두껍네요 두꺼우면 맛있어 이게 두꺼워야지 맛있어요 이건 그냥 데쳐서 먹으면 돼요? 그럼요 그냥 데쳐서 먹으면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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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,000만 근데 저거 네 네 네 네 배우기만 하면 돼 배우기만 하면 돼 배우기만 하면 돼 다 익은 거야 응 이제 소금 찍어 먹으면 돼 그렇지 다 됐죠?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? 이게 더 큰데요? 그래요 네 에듀 어 네 이거 해당 이렇게 이렇게 8,000원 1만1천원 1만8,000원 2만1천억원 2만1천억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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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